이중에 남은 릴리아 릴리아 멋있다 이중에 남은 릴리아 다음 영상은 일본의 릴리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수 저는 정우 오늘은 KGF2몬스로서 오늘의 영상은 어떻게 되요? 역시도 이렇게 바텀뿐인데 여자네. 우리 여자팀인가? 톨이다. 내 입이 좋다. 랩이 멋있어. 랩이 멋있어. 람보 같아. 샘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남자. 엄청 신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쥬비 카타입니다. 저는 델 버스 비울 덱소스입니다. 샘셋. 저는 마소아. CEO. 오. 훌륭해. 누군가가? 위리엄. 위리엄. 멋있다. 멋있다. CEO. 위리엄. 이거 영화관인가봐. 진짜? 응. 엄청 핫하네. 다 실제 같아.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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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리나는 히트? 진짜 히트 찼나 보다. 영화관 앞에서. 진짜 재밌겠다. KGF 챕터 2. 뭐야? 재밌다. 아니. 이게 방금 아까 영상에서 봤는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이 나오잖아. 그치 그치. 총 쏘고. 얼굴에 피 나무도 있고. 그 장면 보고 있으니까 뭔가 영화가 더 기대되는 그런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아까 그 위리엄에서 볼 때 개봉한 것도 있었는데. 개봉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많은 것 같은데. 난다. 엄청 핫한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그 대상 나온 것 같은데. 하이. 하이. 바로 그냥. 하이. same thing. 아 KGF 정말 기대되네요. 맞아. 전편에 이어서 또 두 번째 것도 봤는데. 더욱더 이 영화가 기대되게 만드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고. 한국에서 진짜. 나오겠지. 칠 것 같은데 우리도. 여기서 봐도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 액션도 좋아하는데. 맞아. 요즘 또 이런 액션이 많이 없어서. 나오면 진짜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요즘 여름이잖아. 빡. 아이고. 끈하게. 그리고 그 누나들도. 끈하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바이바이. 언젠지. 그렇다. Clay